엘리베이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하 1층입니다 5단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93호를 찾아갑니다 93호 쫙까지 연결되고 이루어도 93호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93호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89, 90, 91, 92, 93호가 있겠네요 여기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게 2m입니다 저 안에서 보면 2m에 4.8m입니다 2m에 4.8m 높이 높이는 2.7m입니다 그렇게 3평 정도 됩니다 3평 여기 가게들이 전부 다 3평입니다 근데 저기 입구가 지하 1층에서 올라온 입구입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나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엘리베이터로 돌아나가는 거고 이렇게 나가면 바로 지하 1층 중앙광장으로 나갑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제 나가서 자 지하 1층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1층 광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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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